반가운 손님이 다녀간 자리는 쓸쓸함이 감돈다. 그 허터탐을 달래기 위해 할아버지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보물 1호가 바로 요 녀석. 8년 전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푹 빠져들었다. 이메일은 물론 인터넷 검색까지 못하는 게 없다. 소녀딸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니까 허는 중인데 솔직히 궁금해서 이메일로 안부 좀 물어봐야겠어요. 80을 넘긴 노인에게 컴퓨터는 넘지 못할 상과가 탔다. 그러나 1년 만에 할아버진 소고마을의 최고량 컴퓨터 사용자가 됐다. 이 녀석 덕분에 인터넷으로 사과도 팔고 손녀에게 안부 메일도 보내게 됐으니 그저 신통방통할 따름이다. 컴퓨터 준비할 적에 거래가면서 컴퓨터 거래가면서 자판이고 메뉴고 모두 조작법을 이걸로 걸음을 거래가면서 모두 배웠단 말이에요. 노력하면 배우지 못할 게 없다는 인생 철학으로 할아버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자꾸 세상이 바뀌어 가는데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농사 정보도 얻고 세상에 되돌아가는 구경도 좀 하고 또 그 왕래는 무설망정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배움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다음날 한낮 더위가 지나고 할아버지가 일터로 나간다. 농부의 굽은 허리만큼 돌보지 못하는 사과나무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 할 일많은 농촌생활에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늘어간다. 해충덫을 걸어놓는 일도 힘에 부친다. 할아버지, 이제 저거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만해야 할 텐데 애착심을 버리지 못해서 저라는 거죠. 자기가 나무를 기르는 거니까 조그맣게 숨어가지고 애착심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농사꾼의 애착심이야 말에 무엇 할까? 아내의 만류에도 아들의 염려에도 할아버지가 사과밭을 포기할 수 없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시작할 때도 생각이 많이 났고 늘 관손하면서도 생각이 많이 났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사과가 저를 선택한 동기도 동기도 아버지 생각이 아마 반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선전이 됐는지 모르지 업종이에요. 업종으로. 가난했던 시절, 사과농사로 7남매를 키워낸 아버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평생을 부지런함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과 할아버지의 삶은 닮아 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농사를 짓고 싶은 게 모든 농구의 소망일 터. 오늘은 모처럼 할머니와 함께다. 가을 수확을 위해서는 이맘때 비료를 뿌려줘야 한다. 부족한 노동력으로 사과밭을 이만큼 읽을 수 있었던 데는 할머니의 힘이 컸다.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여기 뿌리고 여기 뿌리고 이 새에다가 이 가운데 뿌리지 말라고 arquitect잎을 by 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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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위에 나무 있는 데 много 저기 여기 앉으면 앉아서 여기다 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 나무 있는 데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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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게 어려워. 자꾸 나무 있는 데는. 차가가니까 그래 제발. 차는 깎아. 기껏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 억울한 아내. 아, 왜 자꾸 이리 와, 이게? 그게 그렇게 제냐에 안 돼요? 아우, 야자냐. 여기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봐! 배워야지, 묶은 거지. 아무래도 할아버지 잔소리가 좀 과했지 싶다. 결국 할머니가 트랙터에서 내리고 만다. 비료 작업은 온전히 할아버지 차지가 됐다. 답답되면 답답해, 해 시키지 말아야지. 좋은 거라면 그냥 화딱 지나면 막 나 안 한다고 그러고 오는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만. 나 안 해도 되니까 혼자 해라. 남편의 잔소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건만. 이럴 땐 속상함을 사귀는 수밖엔 별다른 도리가 없다. 기상캐스터 배혜지